이번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 올린 공차 분석일에서 설명했듯이 worst case 누적 계산이나 RSS 통계적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차에 따른 분량률을 예측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RSS를 따르지 않는 공차 조건들은 매우 다양했지만 몇 가지 종류를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공차의 단순합이지만 그 중에 한 부속품의 공차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RSS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RSS는 각 부속품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공차의 단순합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RSS 정의에 충실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각 부속품의 공차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조립품의 조합이 단순합이 아니라 제곱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이런 특이한 조합 형태, 함수 형태를 따르면 역시 RSS를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 외에 많은 케이스들의 RSS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번, 첫 번째 케이스, 즉 공차의 단순합이다. 블럭사키와 C채널과 같이 공차의 단순합인데 무속품 중 하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조건이겠죠. 물론 대부분의 manufacturing process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볼 첫 번째 문제를 기존에 봤던 A와 B 블럭과 C채널에 있는 문제를 볼 텐데요. 이 중에서 A와 B 블럭의 합을 RSS로 계산을 할 경우 우리가 쉽게 min값 tolerance를 이용해서 RSS 1.414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를 동일한 문제를 몬테카울러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중심값이 1, 그 다음에 tolerance가 1인 A 블럭 중심값이 2이고 tolerance가 1, 즉 좌우에 있는 그림의 퍼짐성이 똑같죠. B 블럭의 합은 오른쪽, 즉 평균은 3이고, 그 다음에 tolerance는 1.414. 히스토그램으로는 퍼짐성이 잘 안 보이긴 한데요. 1.414이고, 그랬을 경우에 1.414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우리의 표준편차는 0.3536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분량율은 우리가 1.414 더하기 3에 해당되는 4.414를 벗어나는 부분이 편측 기준으로 분량율이 되겠죠. 그거를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 33ppm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수학적으로 32ppm 정도 된다는 것을 당연히 몬테카울러 시뮬레이션은 난수를 생성을 해서 무작위로 많은 수를 실제로 계산해 본 다음에 그 나온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난수를 돌려서 결과를 도출했냐에 따라서 정확한 값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근사치에 갈 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근사치에 갈 거고 일반적인 공차 문제라고 하면 복잡한 연산식의 어떤 컴퓨팅 타임이 필요하지 않다면 100만 번, 천만 번, 억 정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난수의 총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구해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 봤냐면 B블럭은 동일한데 A블럭이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똑같이 평균값은 1이고 토너런스를 1으로 잡았으니까 0부터 2까지 변화할 수 있는데요. 분포도가 정규분포가 아니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합쳤을 경우에 이거의 분포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RSS는 적용은 불가할 거고요. 실제로 이거를 몬테카롤러로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최종 모양이 이렇습니다. 즉, 1번의 모습과 B블럭의 모습 A블럭과 B블럭의 모습이 섞여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즉, 그러면 우리의 실제 공정능력 CPK 1.33이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100만 개를 생산했을 때 편축 기준으로 32ppm 이하의 분량율을 내려면 우리의 tolerance, 스펙은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문제를 보게 되면 이 그래프에서 실제 오른쪽 끝부분이 32ppm에 해당되는 것을 짜려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1.414, 거의 꼬리가 보이지 않죠. 꼬리가 보이지 않았을 때가 32ppm 이었죠. 그 문제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4.5는 넘어가는 거죠. 즉, 여기가 1.5가 아니라 1.6, 1.7 얼마가 되겠죠. 디테일한 계산은 제가 이번에는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A블럭이 유니폼하지 않고 Y블분포를 띄었을 때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된지를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Y블분포는 정규분포랑 약간 유사할 수 있지만 왼쪽으로 지우친 비대칭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PK 1.33, 32ppm 기준으로 우리의 톨러런스를 자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달라지죠. 이미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6, 7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즉, 톨러런스를 6, 7. 즉, 6, 7이라고 하면 약 우측 기준으로 4 정도의 톨러런스를 책정을 해놔야 32ppm 언더로 우리가 제품의 양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Y블분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Y블분포가 기본적으로 오른쪽 꼬리가 긴 형태의 분포도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은 당연히 오른쪽에 꼬리가 길게 그 효과가 남아 있겠죠.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Y블분포는 우리 글래스 깨짐이라든지 어떤 수명과 관련된 대표적인 확률분포 함수이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든 Y블분은 수명과 관련된 극치 분포에서 발전된 한 분포도이고 정규분포 못지않게 굉장히 넓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유니폼과 Y블분포를 봤던 이 몬테카롤러를 실제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엑셀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을 테고 뭐 미니탭 이런 통계 일반적인 통계 툴로도 몬테카롤러 시뮬레이션이 아마 지원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파이썬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계산 로직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파이썬에서 각 모듈들을 임포트를 했고 정의를 보시면 A블럭과 B블럭을 제가 X1과 X2로 지정을 한 다음에 민값 뮤와 표준편차 시그마를 정의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제가 분포도를 다르게 해 놨죠. 여기 보시면 A블럭은 분포도가 평균값 더하기 정규 어떤 분포인데 np.random.rand 라고 되어 있는데 랜드 자체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여기 이 터미널리지 노멀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건 Normal Distribution 즉 Gaussian 정규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산술 기본 산술 평균 합으로 그냥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X1과 X2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난수 여기서 보면 천만 개를 생산을 했죠. 천만 개의 X1이 생성이 되고 천만 개의 X2가 유니폼과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에 따른 난수 상태로 생성이 되었고 각각 생성된 X1과 X2 A블럭과 B블럭의 합을 더해 보면 이 Y라는 놈은 실제로 A블럭과 B블럭이 자기들의 산포를 고려된 값으로 분포하겠죠. 그 Y값을 저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X1 즉 A블럭의 분포를 표시한 거고 X2 B블럭의 분포를 표시했고 이 두 개의 합인 Y블럭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결과를 결과를 본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32ppm에 해당되는 분량률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미 여기 Y가 천만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끝 즉 맥스값에서 32번째 아 천만 개니까 320개겠네요. 320개에서 끊어 줬을 때 그 위치가 실제로 우리가 32ppm 기준으로 설정해야 되는 우측 톨러런스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이번에 계산하지는 않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